난 우리 엄마를 하려니까 더 뭔가가 불편, 어려운데. 대충 해 주세요. 사장님 진작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초만 좀 해 드릴게요. 피부 진짜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봐봐, 피부가 얼마나 좋은가. 너무 진짜 안 좋아요. 술 많이 마셨어요. 한 번은 와가지고 짝이 짝이 이쁘다고 그러더라고. 소주 오빠가요? 꼬마 뜯고 계세요? 나는 자랑을 하더라니까. 야, 애기잖아, 애기. 초등학교 1학년이. 애기잖아, 애기. 초등학교 1학년이 벌써. 여자친구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주. 내가 꼴값 한다고 그랬어, 소주야. 꼴값 한다고 그랬어, 소주야. 하여튼 내가 귀가 차가지고. 내가 그때 장롱에 엄마 들어가가지고 내가 며칠. 하루를 안 나왔잖아. 슬퍼가지고. 내가 얼마나 사랑에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왜 슬펐어요? 응? 엄마가 꼴값 하려니까. 일어나서 계속 불합해가지고 힘드시죠? 저희 어릴 때 저희 할머니도 요리를 하셨어가지고 계속 불합해 계셔서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아래에 보시고. 위에 보시고. 마지막으로 화장이 해보시는 게 언제세요? 잊어버렸어. 아, 진짜? 정말요? 막 선크림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바르세요? 예. 정말요? 스킨너신데 잘 안 바르세요. 진짜요? 어머니 안 돼요. 바르셔야 돼요, 스킨너신. 오늘 이후로 자주 발라야 되겠다. 어떤 색깔이 좋으셨지? 해보고 싶던 그런 메이크업 있으셨어요? 제일 싼 거지, 느낌이에요. 어떤 거? 하얀 거. 하얀 거. 제가 오늘 하악 해드릴게요. 아, 그 뭐라고 그러지? 그 기법을 이렇게 착작작. 얼굴 이렇게 그냥. 탁탁. 이렇게. 축축축축축축. 지금 어디까지 바르셨어요? 저는 기본은 다 발랐어요. 아, 그러면은 선크림 바르셨어요? 여기 선크림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베이스부터 해드릴게요.